말리포 항내에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난풍이 불고 있고 말리포 중앙쪽은 파도가 상당히 치고 있는데 항내쪽은 잔잔합니다. 그래서 패들보드를 타기 아주 괜찮네요. 안쪽으로 와. 안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자 반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케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더 세게. 아니 반대 반대. 오른쪽 오른쪽.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darum 동해캐 Carr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